운동? 운동? 운동! 야, 대박이네. 우리 형 응원하고 있어요. 스테이퍼 진짜 힘든 거예요. 진짜 힘들어요. 허벅지에 굉장히 근육이 큰 근육이 있는데 허벅지 운동을 해주면 심장에서 펌핑이 되면서 피가 한 바퀴 도는 거죠.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허벅지 운동을 아침에 해주면 호르몬 분비가 빡빡 되니까 하루가 되게 상쾌해요. 이 영상도 그냥 남성으로만 뿜뿜할 수 있게 그냥. 아, 너무 좋다. 저런 걸 보면요. 진짜로 막 끌어버리잖아요. 그렇지. 눈빛이 약간 아까보다 좀 살아났어. 아, 멋있다. 비슷해요, 비슷해요, 비슷해요. 똑같이 뭐. 어머! 얼마나 비슷하네요. 오 잠깐만! 어머! 누구예요? 형이요? 어머 장우 형님! 화장 세웠어요. 우와 다시! 와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모르겠어요. 25여서? 본인이네 본인! 이때 자신감 있는 눈빛!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됐어. 멋있어. 멋져 멋져. 가자 선성길 가자. 와 진짜 선성길. 리즈로 가자. 나와라 물어본. 아 더워. 아 더워. 아 그거 잠깐 쉬고 바로. 한 세트 하고. 한 세트 하고. 그렇지 그게 중요해. 끝인 줄 알지 rebuilding 이제 뭐 해야 하나 decided. 그.. 한 십분 정도가 저흘 딱 적당하고 의 carbon지가 안рут. 어려워. 엉덩이 막 돌떼이 investigación. 절대 쉽지 않아요. 제 나이 또래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셔도 돼요. 근데 Anot 은 entire. 힘들 거예요. 호텍 Porque nei 오븐 국민. spies이 표현된 빛들AA청약 não사 achievements. 감사합니다.